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사람들처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친척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상처받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은 사람, 함께 엮이기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검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주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용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관심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생수의 통로가 흐르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